영국 왕실 드레스 지방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로 1951년 유베르드 지방시가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5월 열린 영국 캐리 왕자와 맥언 마클 결혼식에서 화제로 떠오른 웨딩 드레스가 바로 지방시 제품이었습니다. 세기 결혼식 영국 왕실이 선택한 드레스라 하여 다시금 화제를 모았던 지방시입니다. 지방시는 오랜 역사를 지닌 패션 기업입니다. 과거에도 도시적이고 세련된 젊은 스타일로 오드리 햇번이 유행시킨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오드리 햇번이 사브리나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 그녀의 대표작에 등장한 의상 모두가 지방시 제품이었습니다. 지방시는 노출 없이 우아하면서도 심플하고 세련된 여인으로 오드리 햇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카프리 팬츠, 블랙 터들렛, 발레플렛, 니틀 블랙 드레스, 심플한 이브니 드레스 등 세련된 절전미와 단순성을 내세운 제품들로 지금까지 유행하는 기본 아이템이 대부분 지방시에 시작됐습니다. 1998년 럭셔리 브랜드를 모은 LVMH에 인수되었고 1995년 지방시는 은퇴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시는 여성복으로 시작했으나 남성복으로도 유명해져 남자 배우들이 선호하는 수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외국계 대표 패션 회사로서 전세계 약 70개국의 매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한국 법인 설립으로 직진출한 몇 안되는 명품 브랜드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패션 회사 지방시는 기본적으로 판매와 영업의 중심으로 수시채용을 진행합니다.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상의하나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는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지방시 채용 정보는 LVMH 공식 홈페이지 채용 파트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국문 이력서 영문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전용 방법으로는 서류 전용, 면접 전용,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